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한 대표, 그럴 줄 알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한동훈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에 출마하면서는 민심,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하면서 대표가 되면 순직해병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제조건도 달지 않겠다고 했었죠. 제3자 특검을 추천할 수만 있다면. 순직해병특검은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므로 당연히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제외하고 야권이 추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대표는 그런 정도의 조건을 걸면 야권이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먼저 특검 추천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 어떻게든 관련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제3자 추천 특검 방식을 수용할 테니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야당들이 낸 특검법과 국민의힘의 특검법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늘 그렇듯이 또 말을 바꿉니다. 특검법 발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 대표는 정급하면 자기들이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대법원장 특검으로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이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꽁수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꽁수,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 던진 겁니까? 여당의 분열을 노린다는 그 제안은 한 대표 자신이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기 전에는 윤 대통령에 맞서는 이미지가 필요해서 대표가 되면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호기롭게 질러놓고 대표가 된 뒤에는 슬그머니 말을 바꾸면서 온갖 핑계대고 발빼는 거 아닙니까? 정치는 말로 하는 것 같지만 발로 합니다. 말과 발이 같이 가야지 따로 놀면 국민들께서는 그 정치인을 안 믿습니다. 한 대표는 이미 전과가 있습니다. 목년이 한참 전에 졌는데도 김포는 아직도 서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디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무겁게 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